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요. 현장에서도, Q&A에서도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질문을 요즘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D-85일 정도 85일 정도 남았으면요. 이제는 서서히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이걸 너무 미룬 다음에 저 혹시 마지막에 파이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시간 관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빈순삽을 가장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 아니냐. 견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빈순삽 같은 고난도 유형의 시간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겠니? 아니면 주제 제목 요지장 같은 대입 파악이나 무관문 어휘 같은 중난도 문제 시간을 줄여서 그거를 고난도 있는 게 더 현실적이겠니? 제가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도 답을 압니다, 당연히. 뭐죠? 빈순삽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빈순삽이라고 하는 고난도 유형은요. 시간을 더 추가해서라도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유형입니다. 대신에 중난도에 해당하는 자, 예를 들어 대입 파악, 무관문, 어휘, 장문독해, 요양문 이런 거 있죠. 이런 중난도 유형 문제는요. 시간을 좀 더 빨리 푸는 연습, 좀 줄이는 연습을 하면서도 정답률을 똑같이 유지한다. 또는 맞춰낸다. 단지 그 시간을 전부 다 빈순삽에 집어넣어서 빈순삽은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더 추가해서 정답률을 높여야 된다.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남는 시간 동안에 시간 줄이기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요. 학생들이 정말로 파이널 때 잘못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순삽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시간을 줄이는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걔는 오히려 추가를 해서라도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대신에 중난도를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마 저 말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한테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입 파악은 6분 안에 풀어야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어 그래 뭐 이론적으로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6분 내외로는 풀어야지 남는 시간을 빈순삽에 집어넣을 테니까 저도 인정해요. 그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팁은 좀 말씀드릴게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가장 어려운 빈순삽 문제를 빼고요. 자 빈순삽 문제 8개 100점은 이게 20점이죠. 1등급 목표인 학생 기준으로요. 무슨 한 문제당 몇 분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난이도가 다른데. 한 문제당 몇 분 푸는 연습이 아니고요. 이 연습이 필요해요. 빈순삽을 남겨놨을 때 이걸 제일 나중에 풀기를 원하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빈순삽만 딱 남았을 때 만약에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다. 시간 관리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빈순삽을 2분 30초에 한 문제씩 풀 시간을 준 건데요. 순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빈칸이나 문장삽이 39번은 3분 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솔직히 한 문제당 몇 분 의미 없다. 너희가 빈순삽 남겼을 때 나머지 문제 다 풀고 20분이 남았다면 시간 관리 잘한 거 맞으니까 문제 풀이 연습할 때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 연습해라.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사실 빈순삽을 어렵잖아요. 제가 다 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 없으면 찍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나머지 유형을 거의 다 맞는다면 2가 나오겠죠. 왜? 8문제를 다 찍었다고 해서 8개 물론 진짜 운이 없으면 다 틀리겠지만 한 개, 두 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미니멈으로 그냥 한 개라고 할게요.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설마 8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맞겠죠. 그래요. 정보 안 되면 여기 다 틀렸다고 할게요. 그래도 중난도를 만약에 거의 다 맞는다면 2는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100점이 20점이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2등급 목표인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빈순삽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간관리상 내가 그냥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듣기까지 포함해서 모의고사 풀었는데 나는 그래도 빈순삽 남겨놓고 10분 정도 남았다. 잘 푼 겁니다. 시간관리 잘 한 겁니다. 한 문제당 몇 분 이런 의미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 남겨놓고 나서 내가 20분 남았으면 시간관리 잘했구나. 1등급 학생, 목표인 학생 2등급 목표인 학생 그래도 내가 빈순삽을 다 찍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첫 줄 빈칸이나 마지막 줄 빈칸은 쉽거든요. 순서는 문장 쌓기가 다르게 풀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방법을 좀 알면 그런 문제 몇 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 남겼으면 시간관리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중난도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그 중에 대입학 문제 푸는 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 이겁니다.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학 풀기 전에 제가 이 문제풀이를 이제 작년 수능 24번을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자, 이겁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요. 전체 한 17줄 되는 문장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그대로 옮겼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자, 대입학이 우리한테 뭘 원하죠? 이걸로 원하는 거죠. 뭐냐면 모든 글에 첫 문장은 중요합니다. 소재 자, 대입학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주제가 뭐니? 주제가 뭐니를 물어봐요. 그럼 여기 있는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에서 어떠한 주제도 벗어날 수 없고요. 또 하나 주제가 뭐냐 할 때 생뚱맞은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게 기준점이고 이게 답의 근거란 말이에요. 소재 알고 주제 알고 결론 알면 답이 왜 안 나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셔. 어, 저 우리 현장 학생들도 알고 저희 온라인 학생들도 납니다. 나 발채도 켜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야, 요것만 읽으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오답이 낫기거든요. 읽을 겁니다. 이 내용도. 근데 어떻게? 힘 빼고 한 번만. 대충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힘을 빼고요.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근데 주장문과 결론을 만약에 모른다. 이건 세 번을 봐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강약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빨라요. 어, 대입학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면 자, 국어랑 영어랑 차이점이 이겁니다. 국어는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주장문을 먼저 표시하고 푸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영어는요. 한 17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짧아요, 글이. 문장 묶으면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보여드립니다. 저희 기존 생들은 다 알죠. 주제가 뭐니? 대입학.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근거 문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기 전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풀기도 전에 아,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묶어놓고 푸는다. 소재와 결론에서 벗어나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럼 가운데 지금 몇 문장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연결어라는 엄청난 놈이 있습니다. 연결어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하는지 알리는 장치예요. 아니, 몇 줄 못 쓰는 영어가 예시를 왜 써요? 부연 설명을.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가 남은 예시 앞 문장은 필자의 강조, 주장이에요. 예를 들면 쭉 가다가 for example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연 설명합니까? 이거 주장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얘들아, 나 여태까지 쓰레게 말했어. 이제 집중 중해질래?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게 통.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오죽하면 필자가 자기 글을 자기가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런 까다. 이런 것들. 대놓고 영어는 국어랑 다른 게 나 주제를 여기다 써줬구넘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역대 10년 동안 육구 수능에 데이팍 4문제 중에 연결어 있는 게 많게요? 없는 게 많게요? 있는 게 많습니다. 4문제 중에 3문제 꼴로 연결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기도 전에 주제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풍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런데 왜 첫 문장 틀어요? 문장을 묶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여기 세게 읽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줄거리 대충 따라가고. 그다음 그렇다고 우리가 4개 중에 날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요. 서술어,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햄버거는, 공부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메가스토리티를, 아니면 영어를. 동사예요. 자, 명령문. 갑자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명령문. must, should 같은 거.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필자에 노골적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르지가 중요하대요. 주장문입니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for example이 안 나와도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안 문장. 이거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자기가 글을 쭉 나열해도 되는데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요. 자문하면 자답한다. 또 연구자가 입증했습니다, 보였습니다, 실험용 결과예요. 이게 국어랑 다른 게 뭐냐면 국어는 주장문을 먼저 표시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문장이 너무 길다. 두 번째, 우리말은 서술어를 맨 뒤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 말 하잖아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뭔 말인지 아는다. 왜? 서술어를 맨 뒤에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다르게 주제문을 먼저 표시하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총문장부터 있냐고요. 대놓고 영어는 나 주제문 어디인지 알려줄게를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어놓고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확성은 비교 불가능해요. 그러면 작년 수능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입한 문제 풀 때 선생님 저 정확성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아니면 더 정확하게 오답 안 맡기고 정답을 찾고 싶은데 시간 줄일 수 있는 거 없나요? 이거예요. 풀기 전에 5초에서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게 훨씬 빨라요. 정확성 비교 불가능하고요. 소재의 결론 묶습니다. 이제 각각의 문장 풀지 마세요. 주어동사만 보면 일단 세포는 하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막 순으로 나옵니다. 그것들은 뭐 말 필요가 있다. 나와요. 자 문장 묶어놓기만 할게요. 세포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감사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보일 겁니다. 몇 초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니? 나 여태까지 쓰레게 말했어. 이제 집중해 줄래? 우리 주제문 어디인지 알고 풉니다. 결과적으로 또 필자의 주제문이 어디인지 알고 풀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틀려요? 일단 틀리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읽기 전에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 정도 쭉 읽고 넘길 파트와 해석이 좀 어려우면 내가 세 번을 봐도 해석할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볼게요. 난 이 글에 소재도 알아. 주제도 알아. 결론도 알아. 자, 답이 왜 안 나와요? 이게 근거 문장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근거로 문제 풀어라. 근데 만학생들이 문제가 뭐죠? 근거로 문제 안 풉니다. 뭘 풀어요? 자기 해석으로 풀려고 해요. 해석도 솔직히 말하면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찜찜하게 풀고 나서 찜찜한.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데. 자, 풀 때는요. 오로지 기준점은 소재, 주장,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읽을 겁니다.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자, 첫 문장을 읽는 이유 소재 파악. 소재는 참고로 첫 문장의 핵심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볼게요. 다양한 부위, 뇌의, 시각계의 다양한 부위는 정보를 얻습니다. 자,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는 걸 토대로 이 뜻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핵심 명사는 뭘까? 이겁니다. 뇌의 시각체계예요. 뇌의 시각체계라는 게 정보를 얻는데, 그러니까 뇌의 시각체계의 다양한 부분이 정보를 얻는데, 아니 필요한 걸 기반으로 하는 거야. 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다시. 지금 핵심 명사 지금 다 표시하고 있어. 아, 뇌의 시각체계라는 게 정보를 얻는데, 자기가 필요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얻는 거구나, 뇌는. 내가 이걸 왜 두세 번 읽어냐면, 근거 문장은 원래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답의 근거란 말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읽어볼 겁니다.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자, 왜 빼는지 볼게요. 세포, 너의 손근육이 뻗게 하다, 사물에 뻗게끔 하게 하는데, 도움을 증오하는, 그럼 뇌세포 얘기하는 거야? 너의 손근육이 어떤 사물, 손뻗게 하는 그 뇌세포는, 크기와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 사물에.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뒤에만 중요해요. 그러나 뇌세포는, 색깔을 알 필요는 없지 않냐. 야, 내가 손 뻗을 때 물건 어디인지 알면 돼. 색깔 알 필요 없어요. 읽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문장. 데이, 그 세포는 약간 더 알 필요가 있어. 형태에 대해서. 근데 그러나가 나오면,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지. 뇌세포는 근데 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뇌세포가 손 뻗으려고 할 때요. 색깔 알 필요 없고요. 우리 뇌세포는 세부적인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힘 뺍니다. 아직 근거 문장 아니에요. 그 세포, 뇌세포는요. 너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기에 도움을 준 뇌세포는 극단적으로 민감해야 돼. 그 형태의 세부적인 거에 민감해야 되겠지만, 벗나온 버텨기가 중요하지. 하지만 그 세포, 그것들은 집중 안 합니다. 어떤 위치 같은 거, 장소에는 아, 우리 집중하지 않지 않냐. 지금 대충 뭐 읽고 있니? 아, 뇌세포라는 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알 필요는 없고, 뭐 알 필요는 없고,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 주, 진, 조, 갖다 칠게요. 추정하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뭐라고 추정해? 누구든지 어떤 사물을 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추정하는 게 자연스럽겠다. 즉, 형태나 색깔이나 위치나 움직임을. 자, 보여드릴게요.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 어떤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면 거기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뭐 읽었다?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는 뭐 할 필요는 없고, 뭐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한 문장. 아,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물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제 주장문입니다. 너, 뇌. 어? 소재에서 글 안 벗어났습니다. 뇌의 한 부위는 그 형태를 보며 또 다른 부위는 색깔을 보며 또 다른 거는 위치를 탐지하며 또 다른 거는 움직임을 인지하지. 어, 뭐야? 어? 소재에서 글 안 벗어났지. 뇌의 부위가 다 다른 부위들이 다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어? 소재에서 절대 주제 벗어나지 않거든요. 소재. 볼게요. 이제 가운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의 시각체계가 정보를 뇌의 시각체계가 각기 다른 부위가 정보를 얻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다른 부위가 아니, 뇌의 한 부위는 뭐를 보고 다른 부위는 뭐를 하며 다른 부위는 뭘 하고 또 다른 부위는 뭘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주장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듣게? 이게 국지적인데 국지적인 어떤 뇌의 손상이 있은 후에도 가주어신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디가 손상이 되어도 특정의 측면을 보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 못하고요. 자, 뭐예요? 지금 거의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아, 뇌의 각기 다른 부위가 정보를 얻는 거구나. 뇌의 이런 부위, 이런 부위, 이런 부위가 각각 이런 이런 하는구나. 뇌가 국지적으로 보상을 당해도 어떤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자, 이제 여긴 힘 뺍니다. 줄기가 따라갑니다. 수세기 전의 사람들은 감옥적어, 지목적어야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 상상하는 게 어려웠어. 어떻게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사물을. 뭐 없이? 보는 거 없이. 그게 무슨 색깔인 거를 보지도 않으면서 뭘 보고 있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대. 이런 거야, 옛날에는. 뭐야, 쟤 색깔도 모르면서 그걸 봤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심지어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당신은 감옥적어, 지목적어야. 런. 알게 되면 놀란다는 걸 발견해. 뭘 알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느 사람들 어떤 사물을 봅니다. 그런데 뭐 없이도 거기가 어디였는지도 모르면서 사물을 본 사람들 알게 되면 깜짝...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봤다고 말하면 우리는 놀란단 말이야. 지금도. 또는 그걸 보고 있대요. 뭐 없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도 없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선질 보기 전에 근거 다시 보세요. 절대 안 틀립니다. 대입학은 결국에 주제가 뭔이에요. 소재. 뇌의 시각 부위 각기 다른 부위가 정보를 얻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주장. 뇌의 한 부위는 뭐를 보고 또 다른 부위는 뭘 탐지하고 또 다른 부위는 뭘 인지하게 돼 있어요. 또 주장. 국제적으로 뇌가 손상을 입어도 어떤 특정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요즘에도 근데 사람들이요. 뭐야. 그게 어디인지 보지 못하면서 물건을 봤다고 하는 사람 보면 깜짝 놀랬대요. 이제 오답을 지웁니다. 뇌는 소재 주제문 잊지 마세요. 1번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인 즉 뇌세포의 시각인식은 다 개별적이지 않냐 어떠니? 약간 주제문 기억나지? 하나는 뭘 하고 다른 건 뭘 하고 다른 건 뭘 한다. 소재 뭐 있었죠? 각기 다른 부위가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얻어요. 어때? X라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모예요. 2번 왜 뇌세포는 자 본보기가 될까? 자연 회복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예. 소재 주장 결론에 3번 이게 맹점이에요. 못 보는 지점 맹점 여전히 못 보는 지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예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4번 비밀스러운 임무 색깔에 민감하다고? 아니요. 색깔을 못 보고도 볼 수 있다면서요. 민감하지도 않고요. 뇌세포에 신비한 임무가 나온 적도 없어요. 5번 시각체계는 절대로 너의 신뢰를 속이잖아. 이런 말 아예 나온 적 없단 말이야. 탑 1번이에요. 볼게요. 다 독자적이고 개별적. 첫 문장 가보세요. 소재 소재 다시 볼게요. 뇌의 시각체계는 다 다른 부위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둬요. 주제 한 부위는 뭐 하고 또 다른 부위는 뭐라고 또 다른 부위는 뭘 합니다. 어디가 손상이 돼도 뭔가 보는 거 가능해요. 안 벗어났잖아요. 뭐냐면 데이파학 같은 중난도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률은 유지하거나 더 높이면서도 그러면 빈순사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뿐더러 시간을 추가해서 빈순사의 정답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분명 원하는 결과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85일 정도 더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부족해요? 빈순삽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중난도를 줄이세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궁금한지 모르시겠으면 저희 Q&A 없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팀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85일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분명 원하는 결과 나오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